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즈 엠딧깡을 할 것입니다. 지금 박스 이거 열어볼께요. 이것도 열어볼께요. 이거 키링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예약 구매를 한 거거든요 사실. 근데 이게 먼저 와가지고 일단 이건 스티커에요. 이게 뭐냐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진짜 잘 나왔다. 여러분들 제가 원래 굿즈를 사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열어보거든요. 근데 이번에 라이즈 할 때는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열어봤는데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. 아 대박인 것 같아요. 혹시 SM 어 포토카드도 있네요. 잠깐만 라이즈. 다음에는 되게 크네요 여러분들. 아 진짜 잘 나왔다. 앤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아. 이것도 앤톤 키링인데 네 일단 열어볼께요. 포카는 이렇구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?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앤톤 키링. 오늘의 MD깡은 열었습니다 여러분들. 다음에 또 이제 시즌 그리팅이나 다른 제품이 또 오면 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오늘 안녕. 안녕. 안녕.